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저번에 제가 그 치킨 구독자 이벤트 치킨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 영상을 올리고자 영상을 올린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예전부터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되게 개인적인 사정도 되게 많이 바빠서 이렇게 말을 좀 늦게 업로드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중의 하나는 GPT가 뭐 보여드린게 알겠죠? 보충제품인데요 보충제품 보충제품을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 협찬을 받아서 제가 뭐 이런 협찬을 받는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여기 업주군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득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드리고자 보충제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하나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어 보충제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농축 유청 단백 보충제품 중에 하나인데 뭐 해바르기 레시팅이 들어가 있다는 어 정말 많은 제품 보충들이 있잖아요 보충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보충제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보충제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충제품은 보충의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참고하고 계셔야 되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자면 다물 그대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백질 보충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흡수를 빠르게 해주기 위한 운동 직후에 먹는 보충제품 하나고요 이것도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이 사실 이 제품이 무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먹으면 진짜 무맛입니다 어 정말 진짜 무맛이에요 그냥 내가 뭘 먹은 거지 싶을 정도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약간 분유맛 느낌이 조금 나는 느낌인데 거기에 이 파우더를 타라고 여기서 협찬을 해주신 대표님이 코코아 파우더까지 같이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고 코코아 파우더는 그냥 칼로리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기농 카카오 파우더랑 코코아 파우더랑 넣어서 같이 드시면 코코아 향이 물씬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글루타민 파우더 글루타민이고요 글루타민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 22, 22가지의 아미노산인데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많은 체내 합성을 통해서 근육의 합성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체내 에너지를 생산시켜주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보충 제품 같이 드셔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총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자신이 저에 대해서 GPT에 대해서 응원의 댓글 같은 거 한 가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많이 드려요 대표님이 정말 마음 먹고 도와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나눠드리라고 해서 이 이벤트 총 10분께 드립니다 10분께 정말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냥 댓글만 달아도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행운의 이벤트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맛이에요 괜히 GPT한테 뭐 이벤트에서 받아서 먹었는데 어우 무슨 맛이야 이러지 마시고 진짜 무맛이에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가 있고 글루타민에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실 때 매우 효율적으로 운동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의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 보충제를 보시고 조금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보충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서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님이 되게 깨어있으신 분이라 또 이벤트도 많이 해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무조건적으로 살아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구매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영상 통해서 보충제 세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이벤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득을 드리고자 방송을 또 하고 또 열심히 유튜브와 아프리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들 뜨끈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